자, 이건 뭘까요? 네, 이거는 여기 건전지가 있구요 그리고 이거는 밑에 이거는 자석이에요 그래서 이 자석을 이렇게 하고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요거는 철사는 아니고 요거는 구리인데 철사가 더 좋아요 그래서 구리를 구리가 아니라 이거 납이죠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얘를 꽂아주면 꽂아볼까요? 여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가 흐르면서 밑에 있는 자석이랑 자기장이 형성되면서 모터가 구동하는 원리로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이런거 집에 이런 재료들이 있으면 이렇게 모아서 애들이 하면 되게 재밌어할 것 같아요 아직 더 나아가 이치다 사우도 22 22 22